아폴로 8호는 지구 바깥의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다. 이 미션은 나사 아폴로 계획 유인 미션 중 두 번째였으며 동시에 세턴 부위에 사람을 실어 쏘아 올린 최초의 임무였다. 아폴로 8호의 달 착륙선 조종사 윌리엄 앤더슨은 완전한 달 궤도를 돌면서 달 뒷면을 직접 목격한 인류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. 원래 아폴로 8호 미션은 지구 적외도 달 착륙선 사령선 시험 비행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비행계획이 연기된 뒤 달 주위를 공전하는 더 대담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. 새로운 미션의 프로파일 진행과정 승무원의 자격요건 등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준비과정 및 훈련을 마치도록 설계되었다. 1968년 12월 21일 발사 후 아폴로 8호는 사흘 만에 달에 도착하였다. 궤도를 도는 스무 시간 중 승무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텔레비전 방송을 하였다. 이들은 성서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순간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. 황량한 달에서 생명으로 가득 찬 지구가 달 위로 뜨는 어스라이즈를 처음으로 촬영했던 것도 이 임무때였다. 달 궤도상에서는 사령선과 기계선의 시험을 행했다. CIA 위 첩보 위성에 의해 소련이 신형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내어 우주개발 경쟁에서 소련에 뒤지고 있음을 느낀 미국은 급히 예정을 변경해 아폴로 8호를 달의 주의 궤도를 돌게 하는 임무로 변경했다. 또 발사 전부터 영국 등 다른 나라 천문학자로부터 터무니없다 라는 소리도 들었다. 나중에 발생한 아폴로 13호의 사고 때는 달 착륙선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임시대피처로 쓸 수 있었으나 아폴로 8호는 사령선만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아폴로 13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승무원은 생존하기 어려웠다. 또한 원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달 왕복 궤도를 빗나가고 태양계를 헤맬 위험성도 컸다. 소련은 아폴로 8호의 발사에 12일 앞서 소유스 L1 계획으로 2인승 우주선의 달 왕복을 계획했으나 1967년의 소유스 1호의 추락 사고 때문에 소련 정부의 인가가 나오지 않아 실시되지 않았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